길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. 오후가 짜증나는 오후예요. 꽉 막혀. 사람들 운전하기도 짜증나고. 굉장히 변비 수준이에요. 뚜렷봉이 필요합니다. 관장을 하고 싶어요. 길에다가요. 쭉쭉쭉쭉 터져나와야 되는데. 어디다 가실 거예요? 가요계의 관장약이죠? 변비약이죠. 이 분 나온 뻥 뚫려요. 뚜렷봉 가수. 이 관장약 이 분 오랜만에 나왔어요. 이 친구 항상 오랜만에 나오는데. 싸이. 박재상 씨. 코 빼고요. 저희도 매번 공연 때 이 친구의 노래를 부르는데. 4년마다 한 번씩 내갖고 부를 노래가 없었어요. 그렇게 나와서 고마워요. 대한민국 뚜렷봉 관장가수. 싸이의 신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. 기대됩니다. 싸이의 라잇나우. 라잇나우. 오른쪽 이제. 네. 제가 들어볼게요. 라잇나우. 매우 공격적인 음악. 외고 내 목에 기계 소리. 배. 투리템. 원새끼. 싸이 커빙백. 헬로. 남의 떡이 더 크고. 남의 여자가 예쁘고.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뭔가 좀 어설프고. 그렇다고 죽을 수도. 예속이 대로 탈 수도. 차투리로. 차투리로. 늘어도 올 뿐이고. 외쳐. 외쳐. 뭐. 끼 터져라. 외쳐. 미치고 치고. 팔짝 뛰고. 심장박도 뛰고. 나를 걱정하는데. 그는 다채 누구신데. 신경 꺼. 잊어. 그리고 나서. 뛰어. 라잇나. 라잇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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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키고 앉았네. 아주 놀고자. 퍼져네. 혼자 꽂히고 장고치고. 아주 세게 쇼를 하네. 겸쌤 일쌤 혹은 나의 일쌤 기죽지 않아 불하지 않아 쿨하잖아 남쌤 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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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터져라 외쳐 미치고 치고 팔짝 뛰고 십작박도 뛰고 인생 뭐이냐고 인생 뭐있다고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Right now 180도 일전에 덧돌고 지금 바티탑이 다 몰란다 Right now 육사 빛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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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나를 속이고 모르는게 사람 속이고 뺑뺑이 돌리고 안봐도 비디오 인생은 독한 술이고 그래서 예술이고 수리수리수리 마술이고 원고 투고 쓰리고 Right now 180도 180도 변에 덧돌고 지금 바티탑이 다 몰란다 Right now 육사 빛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Right now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Right now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육사 빛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Right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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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도 변에 덧돌고 지금 바티탑이 다 몰란다 Right now 육사 빛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바티탑 뛰어몰란다 Right now 지금 바티탑 가수